뭔가... 우스우스우스한데 이거? 좋아. 같이 쭉쭉쭉쭉쭉쭉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더 해보세요. 좋아. 뭔가 참깁기도 하고 긍정님 고맙습니다. 긍정님. 로니님 고맙습니다. 오 뭐야? 와우 콜 우와 하지만 우선 이거 먹고 업그레이드부터 할께요. 오 샤컬무프 오케이! 노크온이 고맙습니다. 스킬 올릴 수 있구요. 장비로 올릴 수 있네요. 저 싸움꾼 업그레이드 아직 안되네? 사냥꾼 업그레이드 마스터 중략은 받아? 조아이안 음 이제 네이팜 활도 좋고 활 네이팜 활 아하이아아! 따이 따이아아! 출고기가 남았네? 조아쓰 나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가볼까? 짜끗! 김정현이 고맙습니다. 잠만 보드로 날개물에게 우리 의식을 할께 우지 쫙! 가자구 잠만 흐앗! 아아 가자구 좀 짜끗! 차웍 야잇! 다잇다잇다잇다잇다잇! 이럴수가 캠프에서 잠깐 깜빡 잠이 들었잖아! 이럴수는 안돼! 흐 이럴수가 잠깐 깜빡하더니 이럴수가 가자아! 자아 따다이노스 그렇지 하 배고파 자 위로좀패 오케이 가자 하도겐 그렇지 또 저기까지 가는거야 자 아따따 도로겐 그렇지 자 다 와가는군 좋아 좀만 더 어렵지구나 슈루뚜루뚜 자 위로간다 업그레이드는 저장이 되있어요 페브로스 뮬란새끼 아닙니다 마그네슘새끼야 오케이 이리로갑시다 뭔가 저기 분명히 있을것 같은데 저기 아씨 이봐 저기 저기있다 홀 어 쉐어라 아유 저 아직 두많 이거를 한번에 죽일수있는 방법은 이거를 위로하는건데 뭐하는거야? 미치기야 미치기야 어..젊..젊..젊..젊..아파 아!젊..아파! 미안해!미안해! 미안해! 으아! 으아아아! 으아! 야 존나많아! 야! 엄청 많은데 이거? 오우야! 너너너넛나 이거를 죽였으니 노오오오! 노오오오! 좋아 좋아 오우!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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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미가 적절한 디펜스 왓쩌프 후디엇 짜아 니엄마나아아 좋았어 어? 어? 이럴수가 좋아 리로링 이엄마나아아 흥 흥 와아오 리로링 헉 퓨슛뽁 좋아 야좋 죽어라잇 좋아 아아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흔들게 왔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죽을 순 없어 아키아키 각각에 좋아좋아 아아 까꿍 죽어이씨 아패 수 또나왔네 남은건 하나인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아빠가 부를 때는 꿀떼지 엄마가 부를 때는 꿀떼지 엄마가 부를 때는 꿀떼지 자아 이제 팀파밍을 해볼까? 시내는 팀파밍 시간 아주 완벽해 요롯뚜롯뚜롯 아주 여유롭게 잡았군요 이래서 내가 여유 중에 걸렸나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굿 오케이 요시 완벽해 위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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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아니 아니 쟤 위도뭐있는데? 가봐야겠어 안가는 섭섭할거야 21발 19발 좋아 완벽해 그냥 가야지 시발 또 엇 너도 야옹! 헥 뜨거지? 뜨거지? 내가 화살해! 화살에 있으나 아씨 나 졸나 뜨겁네 우와우! 어버시 방어보! 방어보면씔지 야 눈앞아 아 마이아이! 내가 화살이 닌갱이다 헤헤 쫄라 완벽해 네네네나 템파이밍시간이군요 즐거운 템파이밍시간 아 이시빨 들어있고 시트가 시트가 터졌냐? 터졌나? 좋아 완벽해 여러분 라나가 맞는 소리를 너무 즐기지 마세요 변태같습니다 하시면 너도 맞아야지 미신 좋나맞네 좋아 후아 후아 나니요 나니꼬래 좋아 시바 이거 안태 어 좋아 겟어메 스탠드업 후리앱 좋아 후아 안녕히 계세요 넥스트 넥스트 이게 바로 네임팜탄이야 죽었나? 여러분 잘 모르시던데 이게 바로 네임탄 오 좋나맞네 이게 네임팜탄입니다 아우 40발 와우 아우 죽어 시바람아 존나 놀랬냐잉? 그 네임팜탄 아닌데? 맞어 네임팜탄 불화살 불화살이 네임팜탄이야 병신아 아 지 젓도 버리면서 왜이렇게 저나 전라버리면서 아무것도 버리면서 시바람이 좋아 불화살이 네임팜탄이에요 아니 네임팜탄은 정확히 다 죽었군 하나씩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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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 헐 다 죽었 헐 달달 좋아 좋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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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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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태양을 쏜다 히야아 알겠어 왜 아냐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쭉 가자 으아 뭐지? 메뉴를 얻었어 자 우선 또 뭐 하나 합시다 또 레벨 레벨 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라는거죠 지금 PC로 오신다 PC 다 마스터 되어 있네 좋아 등망감이 미쳤어 이런거 다 해줘야 됩니다 좋아 그리고 정비 활 마지막으로 줄고기 데미지 올립니다 여러분 어이 데미지 좋아요 랩 넥 네이파드가 파는 Venice 탕타지구나 보기 보 보기 보다는 고열에 불을 불이 원래 고열인데요 흐어하하하 봐봐 망청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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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측 완벽히 갑시다 펑 저..저..어 호오오오 용지야 존나나 아니야..잠깐만 우 우와 confirm 헐 헤이 누나 보인? 안보인다 오오 뭐야 저 고릴라 으악 으아악 우어억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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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냐 으어억 으어억 미친 잠깐만 널 씨러 기저이 개새끼야 니반 니반 어떻게든 아이 씨발 자 이제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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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어억 휘어억 쭈이 개니마이야 어어 따윗 트오오오! 아아아아 아 이리와 탁시이이이이이이밟 탁어아아아아 탁어아같 어떻게써 아이씨.. 아 이번에 2였어? E? 알파벳 E? 아이 좋나 이거 일로와 탁어아! 탁어아! 뭐야? 아니 뭘 누르라고 호호 아이 진짜 대가리새끼 이리와 뭐야? 뭐야 다시 해보자 F F 아 너무 빨리 눌렸다 아휴 엄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한 번 맞아 한 번 맞아 이리 와 진짜 마지막이다 씨발거봐 진짜 틔와아 틔와아 아 완벽해 이제 죽였다 이 끈질긴 뭐옷세키 죽어라 키키 이새끼 좋은 아이템 좋은 놈 많은듯 엉덩이 주물주물 만지마자 왔다 도르메 어이 뭐야 헐 쩌는댕 졌어 이거를 헐 우와 오 뭐야 우와 헐 내가 안했어요 내가 안했어요 할렉스 헐 오 알렉스? 알렉스 아, 네, 바, 바, 발을, 발을 마사지, 뭐야, 바, 발 좀 씻겨주고 화분, 화분 노래 좀 불러보세요 네, 이게 바로 타고 왔다매 너무 많은가 발생했고 뭐야 그래 이쁘죠? 고맙습니다, 저희 여자친구 뭐시니라 노노노 노노 아, 씨발,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왠마미야! 왠맥해 appro 그 주제 이쁘죠 Favor 헤헤 내놓아 아이템 개 건망 찍졌어 라니말고 어, 뭐야...? 우와, 미친 모더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신같은 존재로 정말 무서워해요 모더기는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오! 오! 왜와라! 아래에잇! 알렉스! 어딨어? 저기있다 헐 갇혀있네? 뚜껑이 닫혀있네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저쪽에서 꺼내자 오케이! 그냥 빨리! 이거 이거 뭐지 이걸? 도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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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 막혔다면 머리로 써야겠지 도르래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아하! 여기 뭐 있군 아 시바! 반대로 가야되는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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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되는군 시바ывайтесь 뭐야 you 지금 소리 내지만 응원되니까 뭐야 으아이씨 저나 뜨겁네 뭐야 방금 뭐지? 어이 뭔가 보였어 뭐지 이거? 아아 뒤에도 있었구만 아따 이걸 못봤네요 호오오 도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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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셧압 저기군 여기에서 아 쩌기 아 쩌기로 가는구나 아아 오키오키 도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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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존나 빠르잖아 야 왜이렇게 빨라? 그래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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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퍼즐이야 뭔가 퍼즐인데 어떡해 으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 오오오오오오오 하하 오오오오오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딱, 보면 완벽해 이제 여기에 간 다음에 완벽해, 끝나는 느낌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ör 이리 오라恭喜 여기ital 아, 여기를... 타면 되나 여기? 아이고 어디야 일로 나니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완벽하다니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ㅇㅇ 야 바람나와 이 새키야 난 똑똑하거든 헤이 셔틀아 유 퍼킹 크리스 자세가 존나 섹시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완벽해 헐 미친 아야 내 등가죽 아 이제 다시 해야되네 이거를 이런 미친 이거 다시 해야돼? 아 이거 아니고 반대지 힛 좋아 일로옷 일로옷 좋아 이 반대쪽이었지? 점프 아이 병신아 멈춰야지 아 노답이시네 아이씨 이거 다시 뒤로 뭔가 뺑뺑 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뭔가 뺑뺑 도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약발이 기분 탓이죠? 데헥 완벽해 빠져 맞아 비우신아 좋은 날씨가 되네 저거 좆다 가라 이크리오스 삽입 완벽해 너의 거의 더러운 이 이빨을 뚫어주지 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는 공부 찾으려고 지난번에 어... 음... 내 댄스 커리어가 끝났어 죽겠다 오오오! 오오오! 도움된다 헉! 헤리포터 미스터 헤리포터 미스터 헤리포터 미스터 헤리포터 뭐야 빨리 떼어버려 떼어버려 눈 저거 맞으려고 옆에 이 지랄한거야? 뺨 때리고 뺨 때리고 홀!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아어 쪼거cep!! 빵빵빵빵잠 İşte 네 액스원 여기서 끊는 기다리라 뺨 뺨 알렉스 fez 더 Libya 으앙 알렉스 쨴 Hoe 으으읔 으어 이 새끼, 귀여운 큐티, 큐티보이 자식 자, 저길래 가야 하는건 흡! 흡! 아냐 우호호호호! 슈퍼 개쩔어! 우와! 우와! 개꿀이네 개꿀? 슈퍼 개쩔어! azpr 거, Or戏과 reduми다 내 입에 이상해 흑라이퉈 예예 부럽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어? 뭔가 존나 불길한데 여기 좋아 뭔가 무섭지만 머덮기는 갈 수 있어 머덮기는 무섭지만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 같이 튀어나오면 진짜 물먹는데 살이 걸려서 기침했는데 음? 물 나온다 오 뭐야 대포여 대포? 우와 끝이 뻑이듣네 당신 뭡니까? 기분 나쁘게 생겼군요 도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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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꿀이다 진짜 우와 정말 슈퍼 꿀이네 슈퍼 꿀? 머덮기는 점프해서 멋있게 갈꺼야 도둑둑! 우와 완벽해 으음 우와 어 시발 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 밑에였지? 위로 갈 뻔 했었네 좋아좋아 어휴 조심조심 가는거야 뒤에 도로를 타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눈눈 안나 아냐 이미ixe온거 어떡해 이미와 버렸있잖아 저 다와스 다와스 완벽해 precis달왔어 오 보다 보다 이야 좋아 난 이런걸 먹기위해서 일부러 뒤로봤지 헤헤 몰랐지? 우와아 시발 시발 아 시발이 아니야 모더기는 당신을 죽여요 죽여 모더기는 불화살로 계속 쏴서 불태워 죽여요 모더기는 이 아이템을 취할 것이고 모더기는 당황하지 않고 점프로 이동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시체를 뒤져서 없네요 뒤.. 그냥 뒤졌네요 갑시다 유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흑!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여러분들 방금 뭐에요? 아니 뭐했냐고 내가 10분으로 눌러야돼? 아 아 내가 불러야 되는거야? 오오 한번에 온다 오와 재밌겠다 안녕 내가 왔어 너네네 우리 위치로 하고 있더라구요 가죠 이거 갖기 위해서 아이고 오 Laura When we heard the explosion we thought Alex is dying he was still on the ship he died anyone caught with you has a pretty low survival rate Reyes let's just eat okay those bastards went quiet but it doesn't mean they're gonna stay that way if I'm going to die in this place if I'm going to die in this place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데 이유로 다 오인해 그냥 배고파서 먹는건데 걷다가 이유로 다 오고 있어 이 먹었네 뭐 그대 그대 왓더 부쉣? 맏하이안은 멍청한 것 같긴 한데, 그는 정확한 것 같긴 했다. 눈에 눈에 뵈는 것 같긴 했다. 희망하는 희망은 이 해외에서 이 해외에서 떠나는 것 같긴 했다. 나... 미쳤다. 근데 이곳은 미쳤다. 이 날은 자연스럽다. 이 날은 자연스럽다. 맞다.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이곳은 죽었다. 어디에 가고 있어? 맞아 우리는 유적이 있었어 하지만 혼자 가기 싫어 하지만 혼자 갈 것 같은 느낌이야 하자,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자 흑, 흑, 흑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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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쌤도 도와 좋았어 하지만 여기까지 한다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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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하지만 여기까지 방송을 한다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